아 배고파 거대 생지에게서 우리 치즈집을 뺏기고 벌써 한 달째 제대로 된 치즈를 먹어본 적이 없어 그러게 지금쯤이면 원래 치즈 100인분은 먹으면서 유튜브도 보고 행복하게 있어야 되는데 배고프다 찌찌찌 이게 뭐야 챕터2? 설마 새로운 치즈집이 우리를 기다리는 건가? 뭐라도 좋아 너무 배고파서 안되겠어 들어가보자 미토야 그래 경토야 어차피 배고파서 죽는건 매한가지니까 들어가보자 가자 가자 치즈 어어 뭐야 여긴 어디지? 어 여기는 새로운 곳? 어 뭐야 맛있는 치즈 없잖아 아 배고파 어 배고프다 꼬르륵 찍찌 어 찍찌찌 어 짐 빼는거 아닙니다 또린이 여러분들 생기 소리 내는거에요 찍찌찌 어 눈부셔 아 뭐야 어 여기 앞에 치즈가 있다 어 맛있는 치즈 냄새 그런데 뭐야 이 소리는 뭐지? 어? 저 빛나는 전구같은건 뭐야? 어 이거 뭐지? 뭐지 맛있는 구슬처럼 생겨보이긴 하는데 아 눈부셔 아 눈부셔 어 어 어 눈뽕 어 어 어 여기 어디야 모르겠어 일단 앞으로 가볼까? 어 위험한 곳은 아니겠지? 어 치즈다 어 치즈 아니 뭐야 아니 여기 유리가 있어 안돼 아니 이게 그림의 떡이라는거구나 안돼 너무 배고프다 치즈 아니 생지마을에 사람이 있네? 어 사람이다 잠깐 이쪽에 올라가는 것도 있고 여기 위에 치즈가 있을수도 있어 어 여기 뭐야 어 이걸 꾸욱 누르면 어 어 안에 다 갇혔어 어 맛있는 치즈다 이거좀 먹자 우와 쭈쭈쭈쭈쭈 열참쭈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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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뭐야 왜 이렇게 사람이 많아 뭐 무슨 소리지? 어 계즈 좀 해! 아니 아니 돼지 같은 녀석 여기도 여기 우리 새로 발견한 치즈 집인데 기지야! 안돼! 헤헤 아 그걸로 가면 안 돼 미치가! 그래 그래 경지가 아니 거대생지가 여기까지 쳐들어왔어 우리 어디로 가야 돼? 치즈 12개나 모여있다고? 으아아아아악 안돼!!! 이런 거대생지 돼지같은 녀석 같이 좀 먹고살자니까 혼자서 다 먹고있어 삐찌아 치즈는 내가 다 먹을게 그럴 수 없지 나도 간다 라디오 소리 좋은데 여기? 여기 우리 집으로 삼고 싶은데 거대지 때문에 또 도망쳐야겠다 아직도 내 뒤를 쫓아오고 있어 뭐라고? 그러면 경찌기가 미끼가 낼동안 난 치즈를 찾아서 먹어야지 치즈 하나 발견했습니다 아우 맛있어 아 아주 아주 꿀맛이야 당해버렸다 치즈 11개를 찾아야 돼 이제 오 여기 또 치즈가 있네 경또 없을 때 많이 먹어놔야지 아 경찌기 자꾸 왜 경또라 그러지? 경또는 누구야? 나 경찌기야 그러니까 경또는 누구지? 어 위쪽에 여기는 또 뭐야 어 여기도 치즈가 아 여기도 발판같은게 있어야 되는구나 빈트야 우리 만나야되는데? 어 그러게 경또 어딨어? 아니 경찌가 어딨어? 경또가 누구야? 어 몰라 나도 몰라 자꾸 입에서 맴돌아 경찌가 도대체 어딨어? 목소리는 들리는데 어 민찌가 어 잘됐다 여기 내가 치즈 하나 발견해놨거든 오 우와 아 쩝쩝쩝쩝쩝쩝쩝쩝쩝 아 맛있다 아 맛있다 다른 치즈도 찾아보자 헐 어 내 생지가 갑자기 나타나지만 않으면 모든 치즈를 찾아가지고 탈출할 수 있어 치즈야 어딨니? 콩콩콩콩 콩콩콩콩 어? 여기 열쇠가 있어야 뭐 어디 갈 수 있는건가 본데? 아니 치즈랑 열쇠까지 찾아야돼? 여기 찾을게 되게 많나봐 되게 힘든 여정이 되겠구만 치즈 격두야 냄새를 맡아봐 어 여기 미로야 미로 콩콩콩콩 병찌기 냄새 어 여긴 또 빨간 열쇠가 피어 어 여기 치즈있다 어 치즈 아 쩝쩝쩝쩝쩝쩝쩝쩝 벌써 네개나 찾았어 오 네개 찾았네 이봐요 치즈집에 왜 사람이 있는거죠? 오아아아아아악 우릴 쫓아오지 마세요 안돼 또 병찌기랑 헤어졌잖아 이런 안돼 네에에에에 으아아아아아아아 열쇠엑쩝쩝쩝쩝쩝 이 eines 네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하 진짜 네가 잡아먹혔어 병찍아! 계획적으로 움직여야겠어 쓰읍 어떡해? 나를 따라오면 돼 그게 계획이야 어 뭐야 일로 못들어오지롱 어이 뭐야 뭐야 잠깐 이건 아니잖아 아니 잠깐 얘 얘 얘 얘 어떡해 잠깐 도망가 누구나 아 이거 진짜 아니 기재 안까지 쳐들어오는 거야 이제? 병찍아 냄새 좀 맡아봐 치즈 냄새 어 여깄다 어 좋아 좋아 어! 열쇠! 열쇠가 있어 어 잠깐 조심해 저 열쇠 내가 챙길게 어 빨리빨리빨리 아 경찍아 너도 챙겨 챙겼니? 못채겼다 아하하하하 내가 유인할게 야아 아니 왜 나 무시하고 가 어 어 좋아 경찍아 어 열쇠 집었어 아 그래 그래? 왜 지금 얘기해줘 잠깐만 따돌리고 글로 갈게 아 근데 점점 빨라져 얘가 제발 제발 나 열쇠 다시 찾기 싫어 미친아 아아 살았다 오 어 어 진짜 무서워 어 잠깐 빨간색 문 있는 데서 만나자 빨간색 문? 어 실은 어디 있는지 나도 모르겠어 형찍아 어 여깄네 뒤에 있었어 형찍아 여기 치즈 있는데 이거 먹었어? 어 어디? 어 쩔쩔쩔쩔쩔 나 벌써 여섯 개 찾았어 어딨지? 여기 어 어 여깄다 어 그니까 어우 맛있어 어 쫙쫙쫙쫙 빨간색 문 어 거대 지가 안 보여 아니 여긴 파란색 문이잖아 아 운도 없지 어 잠깐 여기 온다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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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으로 도망치면 돼 휴 휴 아아 아 조심해 이쪽으로 쭉 가자 와 아 너무 무서워 그리고 너무 빨라 너무 무서워서 못하겠어 잘 오고 있지 어 여기 있어 경찍아 어 드디어 열어 열어 하하하하 탈출 탈출 어휴 어 진짜 너무 무서웠어 어 이거 뭐야 어 여긴 어디야 어 뭐야 숫자가 있어 어? 어 여기 뭐야 비밀번호를 누가 풀고 있나 본데 1 7 1 7 2 3 2 3 뭐지? 순서대로 하는건가? 아 여기 어 뭐 어 비밀번호가 이거 뭐야 일단 숫자를 다 기억하자 그런데 오른쪽이 먼저인지 왼쪽이 먼저인지 모르겠어 그럼 오른쪽 먼저 해보자 1 2 9 129 7 3 4 129 734 어 129 734 뭐 그렇게 해보자 어 벌써 까먹었어 129 734 잠깐 저기요 저 비밀번호 좀 눌릴게요 1 2 9 7 3 저기 비켜 734 죄송합니다 어 맞았어 119 734 에잉? 어 이거하고 초록색 버튼을 누르면 돼요 이거 뭐야 아무거나 눌러도 되는건가? 아 쩝쩝쩝쩝쩝쩝쩝쩝 벌써 7개 어 아 배고프다 아니 아니 뭔소리야 배부르다 배고프다고? 어? 쥐가 되더니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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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뭐야 뭐야 방금 뭐였어 방금 뭐였어 어 어 다들 놀랬어 지금 놀랬다 칙칙 갑시다 어 어 이거 진짜 웬만한 공포게임보다 무서운데? 너무 무섭다 어 자 탈출 일단은 어 어 뭐야 여기 판자가 있어야 갈 수 있나봐 어 이거 챕터1에도 비슷한거 있었잖아 그러니까 판자를 어디서 찾는담 여기 안에도 치즈가 있네 이런 또 찾아야돼 그래 찾자 어 어 치즈 어 비어있어 아 8개 우와 벌써 8개나 먹었어 뭐야 이제 4개밖에 안 남았잖아 형찍아 빨리 올라가 여기 생쥐가 오고 있어 어 뭐야 어 어 잠깐 여기 왜 하얀색이지? 아까랑 틀린데? 점프 설마 아 과연 오 오 오 여기서 또 치즈를 오 치즈 찾았다 오 치즈 오 벌써 9개째 오 좋아 그리고 노란색 열쇠도 있어 옐로우 키 오 노란색 방도 있었잖아 거기로 오 뭐야 저 또 뭐 생쥐 나올거 같은데 여기 놀랭키지 마세요 오오 다행히 안 나왔다 어휴 오 깜짝이야 자 그럼 이 옐로우 키를 열면 여기 판자가 나오나보다 어 민지 똑똑해 오호 그럼 찾으러 가봅시다 어 내 생쥐을 조심하세요 아 근데 노란색 어 바로 거기서 또 나타나나본데 어 저기 뒤에 온다 어허 조심조심 우리가 키를 가진거 어떻게 알고 냄새는 참 잘 맞나봐 생쥐 주제에 말이야 어 여기있어 어 운좋게 바로 발견 어 바로 판자 발견 다시 그걸로 가야돼 어 무서운데 어 그러니까 아무도 없죠 어 사람이다 깜짝이야 어 어디로 가야돼 뭐야 이쪽이였어? 어 여기로 다시 들어가야돼 아 맞겠지 다시 들어가서 다시 나와야돼 이쪽으로 아 어렵다 어 어려워 실은 되게 쉬워요 또린이 여러분들 뭐야 내가 바보라는거야 하하하 아니 이렇게 나오면 다시 판자를 깔면 돼 아 이렇게 그렇지 좋았어 초록새끼다 어 초록새끼 이제 거의 다왔어 와 그린키 이쪽으로 올라가면 좋았어 이제 여기다 판자를 넣는거지 아 여기 여기 빠지지 않게 조심해 여기에 아마 그린키를 열 수 있는 뭔가가 있을거야 와 어 미루다 어 여기있다 와 드디어 찾았어 여기 뭐야 또 밑으로 내려가잖아 가자 어 이 게임 너무 무섭고 안돼 도망쳐 도망쳐 뭐야 뭐야 어디로 가야돼 뒤쪽으로 그냥 쭉 가는거 같애 빨리 가자 뛰어뛰어뛰어 미로야 미로 어어 뒤에 계속 쫓았나 어 어 뭐야 뭐야 점프해야돼 이거 아아 제발 Cyrus 어 어 뭐야 사났어 어 살았어? 어 뭐야 근데 여기는 어디지 에이? 아 뭐야 다시 처음부터 원점이야 아니 이럴 수가 근데 키는 그대로 있어 어 다행이다 그럼 다시 그쪽으로 가보자 다시 가야돼? 어 다시가서 그 게임을 해야돼 아이고 문 열겠습니다 야 위치를 아니까 날 따라와 하자 뛰어 이번에는 반드시 어 뒤에 거대한 무언가가 쫓아온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무서운걸 빨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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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도 돌아보지마 점프 배비다 점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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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이것만 먹으면 돼 먹었어 어 먹었다 격뚱 안 돼 아 겨우 먹었다 못 먹었어 어 안 돼 경찍이랑 찾은 치즈가 총 10개인데 나머지 치즈는 어디 있을까? 치즈는 모르겠지만 파란색 위치는 알아 어 정말? 대박 어디야? 아까 가다가 봤거든 아니 요런 데 있었어? 아니 여기는 아까 그린 키로 문 열었었잖아 이쪽으로 거기가 아니야 어 그러면? 바로 여기야 여기에 뭐가 있어? 어디 보자 아니 이럴수가 블루키 드디어 찾았다 아까 파란색 문 있었잖아 글로 가보자 그걸 또 찾아야겠네 이 게임은 찾는 게 반입니다 가자 그래 갑시다 어 격뚱아 찾았어 어 찾았다 어 뒤에 생쥐 생쥐 오는 거 같은데 여기는 뭐야? 치즈 점프 맵인데? 이거 방심하면 안 돼? 어 밑에 낭떠러지야 먼저 가 어? 우리 둘이 뭉쳐있다가 헷갈릴 수 있어 조심 조심조심 우와 어이 점프하기 힘들어 어이 이게 뭐야 어 무서워 아 경두 완전 잘하네 아 버튼이 있는데? 으아 여기 어떻게 가 어 이 버튼을 한 번 눌러보자 어 눌렀어 어 됐다 뭐야 이거 뭔가 불안한데? 경두는 사라졌어 어디갔지? 어? 경두야? 떨어졌어 아 그래? 아 이거 누르면 어디가 열리는 건가 보다 어 아까 막혀져 있는 곳들 있었잖아 아 그래? 글로 가보자 그래 나도 떨어져야지 에차 여기는 어디죠? 어 처음 시작하는 곳이야 어 아 여기가 열렸다 경또야 버튼을 누르면 어딘가 문이 열리는 것 같아 어 그게 마지막 치즈인 것 같은데 어 시간이 간다 빨리 가야 돼 빨리 빨리 어 30초 안에 가야 돼 아까 치즈 있던 곳 있잖아 아 그래 아까 그림의 떡이라고 한 곳? 어 거기 어 거기가 맞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빨리 찾자 빨리 지금 시간이 흐르고 있어 아아악 안돼 어 격두야 격두야 또 간다 준비됐지? 어 고 가자 오자 안녕 이거 재밌다 마지막 치즈를 찾아서 빨리 나가자 그래 그래 날 잘 따라와 민또야 아 그래? 길을 알고 있어? 여기 여기 알았어 경또 대박인데 여기에서 거대생지만 나오지 마라 제발 여긴데 어 여기 여기 어 안으로 들어가 어떻게든 먹어야 돼 잘 먹었다 어 먹었다 어 먹었다 잠깐 다 먹으면 열리는 문이 있었어 어 거기 딸출구 이게 왼쪽이었나? 왼쪽 왼쪽쯤에 있었던 것 같은데 이쪽 한번 잘 보자 12개를 먹으면 열리는 문이 있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아니 여기 있다 어 여기 있다 어 대박 희하하 희하하 끝났다 찍찍 자 그러면 또 버튼이 있어 어 이거 뭐야 엘리베이터? 루저 아니 거대한 치즈 왕국을 떠나야 된다니 슬픈데 앉아 아 떨어질뻔 했다 휴 안녕 치즈집 반가웠어 하겠다 여기는 어디로 가는 걸까 이제 탈출한 건가 아야 오오 맛있는 치즈들 엄청 많아 와 와 어 왜 이렇게 잘 안 움직이지? 경도가 잘 아 경도 없잖아 어 여기 각자의 방인가 봐 어 그런가 보네 밖으로 탈출하자 응 자 아 이거 치즈 먹을 수 있어? 아니 어 아 눈부셔 나 이제 밖으로 탈출한다 여기 어디야? 아니 사람들이 사는 도시잖아 어? 치즈 와 여기서 이제 새로운 라이프를 즐기는 거야 오 치즈를 선물로 줬어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야 이겼어 탈출했다 더 엔드 진짜 끝났어요 또린이 여러분들 한번 또린이 여러분들도 이 게임에 들어와가지고 생지를 피해서 꼭 탈출하세요 그럼 안녕 룰 정 voiceover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